날로 고도화, 정밀화되는 우리 군 장비에 오차나 결함이 있어선 안 되겠죠. 각 군 장병들의 정밀 측정 능력을 겨루는 대회 현장을 정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지난달 28일 3년 만에 정밀 측정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장비를 교정하고 정밀값을 측정하는 교정신무자와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장비 사용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육해공군 정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먼저 장비 사용자 부문 참가자들이 회로도를 보며 회로기판을 조립합니다. 참가자가 멀티미터를 사용해 각 소자의 전류, 전압, 저항을 측정하고 회로도에 맞게 기판을 구성하기 위해 소자를 알맞은 위치에 꽂아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텅 비었던 회로기판이 소자와 전선으로 메워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정상 작동하게 설계된 회로도. 참가자들은 시험 결과를 평가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로를 점검합니다. 여기를 0, 1, 1, 0. LED 숫자판의 숫자가 정상적으로 시연되면서 회로 조립에 성공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밀책장 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동료 정비사들과 공유하면서 정밀책장 기술 발전을 위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사용자들의 회로도 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책상 위에 놓인 회로기판을 보고 시험지에 회로도를 그려놨습니다. 이어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전자와 전기의 교류 신호를 측정 분석하는 전자계측 장비로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비사가 스코프를 만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화면에 점선줄이 시연되고 이를 참고해 시험지에 답변을 적습니다. 같은 시간 교정실무자 부문 대회도 한창입니다. 실제로 장비의 정밀한 부분을 다루는 이들에겐 장비 사용자들보다 한층 심화된 평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교정실무자들은 평가관이 정상적인 회로기판을 부여하는 고장 상황을 알아내고 해결하는 고장탐구 능력과 도량형 측정 능력까지 평가받았습니다. 도량형 측정평가는 레벨플레이트라는 장비를 사용해 소수던위까지의 정밀한 평탄도와 각도를 재는 평가로 교정실무자의 정밀 측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첨단 무기체계 운용 간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증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 정밀 측정 정비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에 참가한 정비사 44명 중 우수 성적자 17명은 이달 넷째 주 대회 결과 발표에 따라 국방부 장관상과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군수사는 나날이 정밀화돼가는 장비 체계에 발맞춰 앞으로도 정밀 측정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